자 3학년 17번째 시간 가보겠습니다. Many people love Formula 1 racing. 자 많은 사람들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대문자가 있잖아요. 이거는 고유명사라고 해요. 고유명사는 뭐냐면 우리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 우리 이거 Formula 1이라고 짓자. 이거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수도를 서울이라고 짓자. 이름 짓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이름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뜻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이런 게 나오면 F-O라고 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야지 독해의 속도나 이런 게 조금 빨라질 겁니다.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은 F-O racing, race는 경주란 뜻이죠. F-O racing을 좋아합니다. During races, during은 뭐뭐동안에라는 뜻이죠. 뭐뭐동안에. 경주동안에 They usually focus on amazing cars and their skilled drivers. 그들은 usually 하면 보통 focus on 하면 집중하다라는 뜻이죠. 어디에 집중해요? 놀라운, amazing 하면 놀라운 차들과 그들의 skilled 하면 기술을 가진 이란 뜻이에요. 원래 skilled 하면 ED가 가지다라는 뜻이 있어서 기술을 가진 드라이버. 근데 우리 조금 어려운 말로 경력자? 뭐 이런 경력이 있는 운전자 할까요? 경력이 있는 운전자들. But, 하지만 Something else is needed to win a Formula 1 race. 다른 어떤 것이 else는 다른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해지다. 수동태죠. 필요해집니다. 뭐하기 위해서? Formula 1 race에서 win. 이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It's a special team of workers. 자, 그것은 특별한 팀이다. 워커를 하면 근로자들이라고 해볼까요? 근로자, 일을 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팀이다. 라는 뜻이죠. 일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팀이다. You can find them in the pit. 당신은 그들을 찾을 수 있어요. 어디서? 피시라는 공간에서. 그 지역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area는 지역이라 뜻이네요. 그 지역은 비사이드 레이스 트랙. 레이스를 하는 트랙이 뭐예요? 그 도로죠. 길. 경로. 길. 그 길에 비사이드. 옆에 있다는 거죠. 그 경주를 하는 길 옆에 있어요. 그 트랙은 where. 거기에서 차들이 이 트랙을 저기 핏을 설명하고 있는 이 where. 그 핏에서 뭐하고 있어요? 차들이 아, 리페어다 하면 수리되다 라고 해석하셔야 되겠죠? 수동태니까. 수동태 BPP형은 항상 당하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차의 입장에서 수리가 되는 거니까 수동이 맞죠? Formula 1 cars often need to stop for urgent repair. 자, Formula 1의 차들은 often, 종종 필요합니다. 뭐하기를 필요해요? 멈출 필요가 있어요. 뭘 위해서? urgent는 긴급한 이란 뜻이에요. 긴급한 수리를 위해서란 뜻이죠. 혹은 their tire changed 자, 이거는 사역동사예요. 시키다 라는 뜻인데 목적어 뒤에 pp형이 왔네요. 자, 그들의 타이어 타이어 뭔지 알죠? 그 차의 타이어 타이어가 교환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changed이에요. 수동태 타이어의 입장에서 목적어의 입장에서 교환이 되는 거니까 changed 수동태 pp형을 쓴 겁니다. 자, 그들은 갑니다. 너무 빠르게 경주 자체에 봤어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엄청 빨리 가잖아요. 그죠? 그들이 so fast 너무 빨리 가서 너무 빨리 가서 그들의 타이어가 wear out 달아 없어져요. 달아버리다. 달아 없어져 버려요. 매우 빠르게 그죠? 거의 막 불타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빨리 달려서 그죠? of course 물론 of course 물론 everything must be done as quickly as possible 모든 것이 경주 상태인데 자, 느긋하게 타이어 바꿔볼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빨리 바꿔야지 빨리 가죠. 왜냐하면 경주라는 거는 시간 안에 내가 얼마나 빨리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1, 2, 3등이 결정이 되니까 빨리 바꿔야 되겠죠. 모든 것들은 must be done 되어야 한다 라는 뜻이죠. 되어야 한다 되어야 한다 가능한 빨리 possible이 가능 아니고 quick clean은 빠르게 라는 뜻이죠. 가능한 빠르게 되어야 합니다. so when a car enters the pit 그래서 뭐 했을 때 차가 그 pit 안으로 들어왔을 때 the pit team moves fast pit 팀들은 당연히 엄청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겠죠. move the shortest formula 1 pit stop ever took last than two seconds wow 자, 더 est 하면 가장 뭐뭐한이죠. 가장 빨랐던 가장 빨랐던 포뮬라 원 퀴즈은 stop 멈춤 가장 빠르게 잠시 멈췄던 그 순간이 less than 하면 뭐뭐 보다 덜 이거든요. 2초보다 덜 걸렸대요. 대박이죠. 2초 안에 그걸 했다는 거 1, 2 이렇게 하면 돼요. how is that possible 어떻게 그것이 possible 가능한가 라는 뜻이죠. how, 어떻게 the key is teamwork 그 키 그 열쇠는 그 포인트라고 하나요? 중요한 점은 팀워크다. 팀워크가 뭐예요? 우리가 같이 하는 이 같은 팀으로 일하는 그 팀워크를 뭐라고 설명하죠? 되게 좋은 그런 것들이죠. 좋은 우리 팀워크가 얼마나 좋은가 팀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좋은가 이거죠. there are about 20 people on the P팀 there are 는 있다 라는 뜻입니다. about 은 약 20명이 그 P팀 안에 있어요. 그리고 each 멤버 각각의 멤버들은 가지고 있어요. specific tasks 특별한 task 업무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넌 이거 하고 넌 이거 하고 이렇게 some remove the tire 몇몇 은 remove 제거 했어요. 그 타이어를 제거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put on new tire 새로운 것 여기서 타이어 겠죠. 것들을 넣어요. 한 명은 빼고 한 명은 넣고 이런 식으로 still others repair the damage parts 그리고 다른 다른 사람들은 repair 수리 해요. 고쳐요. damaged 피해를 입은 피해 입은 당한 거니까 이디죠. 뭐가 당하다 뭐 되다 할 땐 이디를 씁니다. 피해 입은 부분을 부품 들 부분들 부분들을 all these tasks must be done. 모든 이런 업무들은 업무들은 must be done 되어야 한다. 되어야 한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돼야 돼요. 그쵸. 2초 안에 하려면 빼고 넣고 수리하고 이게 동시에 돼야 되잖아요. 그쵸. 모든 사람들은 must work together 함께 work 일해야 합니다. 그쵸. 동사가 여기네요. The harmony of good pit team 하모니는 조화란 뜻 조화 좋은 피트 팀의 조화는 도울 수 있어요. 그 운전자가 이기도록 헬프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 혹은 투부 정사 올 수 있거든요. 뭐 하는 거예요. 이 좋은 피트 팀의 조화는 조화가 되게 팀워크가 좋으면 운전자를 이기게 도와줄 수 있어요. 많은 경주에서 그쵸.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도 정말 정말 애쓰셨습니다.